야, 저 위에 올라갈 필요 없겠다, 얘 다 봐네. 야, 얘 담배꽁들 두 개 짚고 가자, 이놈들 봐라. 이 나쁜 놈들 담배꽁들 뜯어서 봐라, 이놈이 시키지. 이놈이 시키지. 이놈이 가야 된다. 이놈이 시키지. 남편, 우리 성훈아, 우리 산에 올 때는 반죽으로 올라가 내려가지. 시끄러워, 반죽으로 올라가. 그래서, 그 소리 많이. 99%의 그 소리. 야, 이것도 녹음된다, 조용해라. 녹음된다, 조용해라. 저거 밥 사는다. 저거 사는다. 대단하다. 구비구비. 구비구비가 아니야. 구비구비. 우리나라는 구비구비야. 형훈아 그럼 저 위에 가서는 밥 해먹고 일어나? 응. 응? 응?